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일어나요, 패티 공주님. 뽀롱뽀롱 마을에 밤이 깊었어요. 이제 자자, 크롱. 크랑, 크랑, 크랑. 동화책을 읽어 달라고? 크랑, 크랑. 크랑, 이것만 읽고 자는 거다. 크랑, 크랑. 어디? 옛날 어느 나라에 아름다운 공주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주님은 오랫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 공주가 어서 깨어나야 할 텐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임금님, 여기 좋은 방법이... 임금님! 공주님의 소식을 듣고 먼 나라에서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공주님을 깨워드릴게요. 크랑, 크랑. 어? 그게 정말이냐? 하지만 쉽지 않을 텐데.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깐요. 그럼, 크랑. 먼저 공주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깊이 잠드셨군. 공주님은 평소에 뭘 좋아하셨나요? 공주는 춤추는 걸 좋아했지. 어허, 그렇다면? 음악 주세요! 좋아, 좋아! 으어! 우아! 오! 공주님, 가서 일어나서 같이 춰요! 우아, 호. 응. 크랑, 크랑. 니가 해보겠다고? 임금님, 이것 좀 뭐... 제가 한 번 해보죠. 아름다운 노래에는 마법 같은 신이 있거든요. 그럼, 어서 불러 먹어라. 흠흠흠. 우와, 아름다운 공주님!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어서! 눈을 떠요! 참꾸러기 공주님! 제발! 제발! 에? 이렇게 하면 공주님도 제 음식을 먹고 싶어서 깰 거예요. 맛있겠다. 크롱크롱. 아! 흐흐흐. 맛있게 먹는 소리를 들으면 깨어날지도 몰라. 어? 뭐하는 거야? 다 공주님을 위해서라구. 그럼 우리 도와야지. 크롱크롱. 크롱크롱. 얘들아! 흐흐흐. 이 방법도 아닌 것 같구나. 임금님, 걱정 마세요. 저에게 공주님을 깨울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 이번엔 틀리면 없겠지? 흐흐흐흐. 그럼 공주님. 어? 잠깐! 뽀뽀는 안 돼? 어? 안 되나요? 헤헤헤헤. 어? 이제 더 이상 공주를 깨울 방법이 없단 말이냐? 으흐흐흐흐흐. 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 여기 보세요. 마법의 샘물을 마시면 공주님은 깨어날 수 있어요. 마법의 샘물? 그럼 어서 가서 샘물을 가져오너라.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저도요, 저도요. 다들 고맙구나. 그럼 제일 먼저 샘물을 가져오는 제 소원을 들어주기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이렇게 해서 모두 마법의 샘물을 찾아 떠났어요. 과연 누가 제일 먼저 샘물을 가져오게 될까요? 마법의 샘물으로 가는 길은 무척 멀고도 위험했어요. 저 동굴을 지나야 샘물이 나와. 빨리 가자! 왠지 좀 으스스한데? 아, 너무 어두워. 크롱 크롱. 무서워? 그럴 땐 노래를 불러야지. 즐겁게 노래해요. 랄랄랄랄라. 친구들과 모두 함께 랄랄랄라. 우선 사계포지들! 우리 얘들아! 와우, 사계포지! 우선 사계포지! 우선 발ían 쏘 maps! 오선 사계포지nan 너, 올려보리라! 너무 높아! 어떡해! 먼저 올라가! 내가 도와줄게! 아, 거머! 자, 거머! 자! 그라구! 으악! 나도 빨리 올려줘! 으악! 으악! 어떡하지! 으악! 어? 어휴... 어휴... 으이짜! 공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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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으악! 같이 가! 으악! 으악! 저, 동굴에 괴물이 있나봐! 괴물이 나타나기 전에 와서 가면 되잖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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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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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크.. 크라웅! 왜 그래? 으악! 괴물이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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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버렸잖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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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디어 도착했다! 어! 괴물 있나? 어디? 없을 때 빨리 떠가야겠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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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다! 으악! 아! 아! 잠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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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으악! 살려줘! 으악! 이거 두고 갔사! 어? 고, 고, 고마워! 그, 그, 그럼 이만 이만! 그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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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파? 잇몸에 조그만 가시가 박혔는데 손이 닿질 않아! 으악! 그랬구나! 내가 도와줄... 어? 제일 먼저 샘물을 가져오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아, 난 이 샘물을 빨리 공주님한테 가져가야 해서! 그,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으악! 으악!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정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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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으악! 이제 어때? 으악! 살았다! 고마워! 빨리 가봐! 아니야! 이미 늦었는걸! 늦었다고? 응! 다른 친구들이 벌써 성에 도착했을 거야! 미안해! 괜히 날 도와주려다! 아! 그럼 되겠다! 내가 먼저 갈 거야! 으악! 소원은 내 거라고! 누구 마음대로! 무슨 소원을 말하지? 왕궁이 카즈가 되겠다고 할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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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어! 아, 아까 그 괴물이잖아! 어떻게 된거지? 이제 다 왔어! 고마워! 으응! 제발! 자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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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다! 으응! 으응! 공주야! 괜찮으냐? 괜찮아요, 공주님! 흐흐! 아무렇지도 않아요! 흐흐! 그런데 누가 절 깨워주신거죠? 흐흐! 제가! 어?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부답해야 할지! 흐흐흐! 뭘요? 그럼 약속한 대로 소원을 하나 말해보거라! 으응! 그러니까 제 소원은... 공주님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흐흐흐! 그 정도야 뭐! 저도 좋아요! 으응! 좋겠다! 일등은 내꺼였는데! 그럼 우리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아요! 흐흐흐! 좋아요!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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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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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둘은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이제 끝! 재밌었어, 크롱? 에잇? 흐흐! 뭐야, 크롱! 자는 거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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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크롱은 잠이 들었지만 그래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흐흐흐흐!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 아